하나, 둘, 셋! 퍼리너 언니야! 퍼리너 언니야! 안녕하세요, 토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엄마! 퍼끼리... 잠시만... 미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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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그레이츄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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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걸그룹 사상 최다일 시간 5천만 뷰 달성!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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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무시한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한 번쯤 다 본 거예요, 5천만이면! 네! 거의 누가 뭐래도 의심할 여지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걸그룹이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 지효씨 이번에 오겐키 데스카 윤몰 연기 장난 아니던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거인데! 아! 너무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연기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결론을 저 스스로 내렸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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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완전! 말 달려가지고 이거! 사탕! 너무 막! 눈물이 막! 사탕처럼 달콤하다는 데! 하늘의 나를 겪었다는데! Infinity War 하 향연씨 레이온 괜찮았어요? 아! 저는 어마어마했죠! solu하기를 얘기했습니다! 여러가지 의미가 올라오네요! 어디서 음악된 vomit? 저는 어떤 영화가 olla 나오는 중간장 каких나 있을지? 저 나란~~ associ death scope 그리고 채영 씨가 네옹이의 마틸다를 했습니다 저는 프린세스 다이어리의 여주인공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나라랜드 여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저는 로미어와 줄리엘, 저현아이랑 같이 했어요 렌즈 CF랑 향수 CF를 찍었습니다 저는 사랑과 영혼의 여주인공을 맡았어요 저는 펄프픽쳐의 여주인공을 맡아서 열심히 불리춤을 췄습니다 I want a now 춤처럼 비큼하자는데 I want a now 하늘이 나는 것 같다는데 I want a now, go, go, go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I want a now 하나도 이루고 있다는데 I want a now 수선이 더 아름답다는데 I want a now, go, go, go I want a now, go, go 언젠간 나에게도 사랑이 이루어져 I want a now 더 고스트에서 뒤에서 정영씨랑 같이 아, 맞아요 시간이었죠 네 정말, 정말 싫어하던데 꼬뿌한테 정말 싫어하는 것 같다던데 정말 좋아했어 아, 정말 좋아했어 카메라 있으니까 안 좋아하면 용기를 하는 거죠 그건 진짜 실제 모습 시간 아 힘에 부풀어 올라 음 궁금해서 미칠 것만 같아 아, 지금 두 사람의 영광 의견이 다 많이 달라지는데요 네 좋아하는 역할이라니깐요 좋아하는 역할이라니깐요 좋아하는 역할이라니깐요 좋아하는 역할이에요 한화 씨의 눈빛이 이런 눈빛 처음 봤어요 네, 잠깐 척척 호흡, 호흡 안 맞은 사랑과 영혼 재현해달라고 작가님께서 네 네 네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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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분이 꼰대기 장면 잘 보시면은 정현이가 항상 제가 뽀뽀하는 척 하잖아요 얘 싫어하면서 입술 내민다요 얘 싫어하면서 입술 내민다요 그런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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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이 보기에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좀 이 장면은 정말 내가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전 라라랜드 라라랜드 오 거기 뮤비 현장 가서 갑자기 춤을 춘다고 해서 배운 거여서 저희도 좀 당황하긴 했는데 잘했습니다 그렇게 당기적으로 익히기 잘 안 까먹어지거든요 보여주세요 쪼해가 조금 위험한데 하나 둘 셋 넷 만일 언젠가 진짜로 없네 만일 언젠가 진짜로 없네 사랑이 열대 안 울어버릴지도 몰라 음 정말 궁금해 미칠 것만 같아 대박! 대박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코스 연기력 마스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떡해 끝이 더웠다 저만 봐도 될까요? 네 저 한번 보시고 혼자 보시고 섹시 그리고 3시간 2, 2, 3 액션 액션이야!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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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입니다 영화 식권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다행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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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술을 마셨다, 이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셨다, 이제 술을 마셨다. 술 마셨어요.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제 방식을 아시겠죠, 산하 씨? 네. 네, 산하 씨가 뽑는 겁니다. 확인을 하시고. 누구한테? 연기를? 저는 다연이가 하는 거 보고 싶어요. 다른 멤버들은 적당히 괜찮게 하거든요. 설마 막 섹시 이런 거 아니죠? 장르 안에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눈물? 눈물 연기. 다연이가 눈물을 진짜 안 흘려요. 아, 그래요? 눈물 연기에 달인 우리 오갱기 데스크가 지효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럼요. 포인트가 뭔가요? 눈물 연기의 포인트. 어, 감정. 어,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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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만. 자, 오늘 이 말 되게 많이 하네요. 미안해, 다연 씨. 그게, 그게 낫다. 우와.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 오는데? 오시고. 자, 그걸 해 줬으면 하는 멤버에게. 자연스럽게, 조용히.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여기요. 주희 씨네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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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기는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같이 하고 싶은 멤버를 나를 해봤으니까 로미오와 줄릿 해보세요. 주희 씨. 아무나 같이 하세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눈빛이 정했어요. 지금 그걸로 가고 있는거 눈빛이 정했어요. 지금 그걸로 가고 있는거 이거는 굳이 예시를 보여드리지 않아도 되는 연기예요. 영화 타이타닉입니다. 배전에서 이거 그렇지 엔다이 아냐 그리고 그리고 눈빛이다가 정해시 씨를 바라봐야 돼요. 정해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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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모시고 그벗을 시키고 싶은 멤버에게 도대체 멤버들 자 이번 여행이든 반지의 제왕. 거울룸이요? 거울룸? 설마 그 거울룸? 아 그렇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울룸 몰라? vernith. 네 못 봤어. 뭐죠? 애교. 나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남들이 막 예쁜 척 하는 거라고 구니까 눈에라도 쉼둬도. 난 그냥 예쁘게 생긴 건데 사람들이 나보고 못생겼다고 하니까 힘드도. 힝힝! 난 그냥 예쁘게 생긴 건데 사람들이 나보고 못생겼다고 하니까 힘드도. 힝힝! 힘들어. 힝힝! 여러분, 힘이 흔들지 않으시죠? 왔다! 대상만 보여주기 때문에. 아니, 그거를 남들이 막 예쁜 척 하는 거라고 구니까 눈에라도 쉼둬도. 힝힝! 난 그냥 예쁘게 생긴 건데 사람들이 나보고 못생겼다고 하니까 힘드도. 힝힝! 지우씨가 그냥 아무나 보고 싶은 멤버한테 그냥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얘가 하는 거. 제일 먼저 뒤로 제 낀 임 나연 씨. 하나, 둘, 셋, 셋, 셋. 하나, 둘, 셋. 사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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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줄게! 사줄게! 뭐가 필요해요? 월급날이야. 괜찮아요, 사줄게요. 어우, 이래야. 섹시! 하나, 둘, 셋. 임팩트 있게. 짧게 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섹시하고. 못 박으시고. 안 섹시하고. 못 박으시고. 하나, 둘, 셋. 채영이가 뭐라고 하자. 한국? 안 섹시하고. 이번 코스는 맨 마지막으로 게임을 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게임 마스터 시간입니다. 감준성 5초만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확실해. 일단 여기 이 통을. 일단 여기 이 통을. 좋습니다 모모 씨의 도전 차 주시고요 뭐지? 아 이거 어떻게 만져? 저거 계속 꿈틀대는데? 괜찮아 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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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는 거 아니에요 무는 거 아니에요 벗어 벗어 안내를 벗어 한번 해보세요 벗어 싫어해요 싫어하네 네 확인해 주시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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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세진다 진짜 세진다 이거 싫어할 거 같은데 야 이거 힘들지 여구리 이거 만져도 돼? 우리 옆으로 여구리 여기 여구리 아 살살 만져야 할 거 같아 죽은 건데? какая해야 할 거 같아 즘는 정답은? 가발 즘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맞추셨으니까 부산으로 가발을 드립니다 가발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네 이걸로 말해드리면 해야해 인하씨가 다음 꿈 누가 했으면 좋을지 인하씨 앞에서 계속 저 아니요 괜찮아요 제 두번째 겁쟁이죠 겁쟁이 넘었고 시윤씨가 도전하겠습니다 다들 귀 막으세요 이게 진짜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이건 진짜 좀 그래 내가 늦게 내 스스로 그냥 좀 깊이 들어가야 돼 얘가 작아 사납진 않아요 죽은거에요 죽었어 확실히 죽은거에요 야 움직여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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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지마 만지긴 해야돼 쑥쑥쑥 계란 삶은 달걀 전장입니다 다음에 제일 센걸로 가자 다음에 위력한 또 MVP 후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역시 정윤이는 아 진짜 그러지마 저정도는 나와야지 뭐야 진짜 싫어 더러워 지금 진짜 더러워 진짜 더러워 진짜 더러워 좀 앉아야 돼 앉아? 왜 앉아? 에이 유정이야 유정은 살짝 다하듯이 가까이 가지고 가까이 가지고 가까이 가지고 아 일단 여기 여기 이 통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 여기 이 통할 수 있어요 얘는 계속 물이 담겨있어 물 없으면 죽는데 빨리 물 없으면 죽는데 빨리 곱쟁이 만지지도 않았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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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답이 뭘까요? 고무장장 정답입니다 너가 있을 거에요 아니 이렇게 놔두면 어떡해요 아니 만지기 전에 이미 주저앉았어요 유정은 나랑 똑같아 수준이 MVP가 거의 뭐 나온 것 같죠? 네 나연씨 네 오늘의 MVP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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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 아 2 있습니다 2 있으십니까? 아 쟤는 저랑 수준이 비슷했는데 어떻게 살아 저기요 저 처음에 1등 했거든요 진짜 꼴름 꼴름 했거든요 수준이 맞아요 가수결로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임나연에게 단독 MVP 줬으면 좋겠다 손 단독 MVP 줬으면 좋겠다 손 단독 MVP 줬으면 좋겠다 손 나는 내가 맞고 싶어 나는 그냥 내가 맞았으면 좋겠다 손 나도 나도 나는 내가 맞고 싶다 내가 맞고 싶다 나는 내가 맞고 싶다 나는 우리 트와이스에게는 그냥 다 MVP를 주는 걸로 하죠 네 뭐야 저희가 뭐가 됩니까 뭡니까 맛있겠다 와인 벚꽃 에디션과 수제 마카롱을 대박 리더인인 치오님께 전달할게요 바로 말씀드리는 순간 뮤직뱅크 대기실로 케이러스 시작진이 족발과 단독 족발과 단독 족발 감사합니다 너무 웃긴다 이거 진짜 웃겨 예다 너무 예쁘다 K.LUSH 녹화 너무 재밌게 했는데요 저희 왈잇 러브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K.LUSH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왈잇 러브도 많이 사랑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넌 나를 바라보게 될 걸 비로소 알아가게 될 걸 이거 너와 너만의 스토리야 참나 이뻐 이미 알던 그 얘기의 그 동일 안녕하세요 유니유니 유니틴입니다 지금 저희 뒤로 또 바다가 보여요 여기는 안산입니다 이번 주도 저희 유니티와 함께 재미난 여행을 떠나보아요 고고씽 저기 서 있네 아! 뚫려있는데? 나 진짜 소름보다 어떡해 이거 여러분 이렇게 보여 왜 그대 보이시니까? 이렇게 보여 드려야 되나? 어떻게 보자 저국의 동물이야 저국의 동물이야 슬슬슬슬슬슬 이 밑에는 얼마나 아름다울지 한번 보여 언니 혹시 뭔가 이렇게 밝을 치고 있어? 솔직히 예쁘다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너 양말 양말 한 번만 봐봐 너 양말 양말 한 번만 봐봐 진짜 미쳤어 어떡해 나 진짜 반성인데 이 오빠는 어떡해 이게 깨지면 어떡하지? 양말 양말이 연습해 오지 아 무서워 나 밑에 못 봐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괜찮아 근데 여기 떨어지면 잔디라서 별로 안 갇혀 다시 찍어줄까? 와 대박상띵 와 대박상띵 나아 아니 이거 본인이 바닥을 못 보니까 괜찮잖아 안다고 엎드리기 어때 근데 엎드리기 파이팅 엎드리기 가능하오는 거 너무 엎드리기 가능하오는 거 너무 엎드리기 가능하오는 거 너무 이거 너무 섹시한 게 아니에요? 뭐야 대박이다 근데 유리가 되게 두꺼워 근데 유리가 되게 두꺼워 미치가 안 돼 진짜 안 늦었어 진짜 안 늦었어 와 진짜 이거 만든 사람 미쳤다 진짜 나 좀 해볼 만한 거 너 아 진짜 너 진짜 아 진짜 너 진짜 카메라로 만든다 여기서 스탑 여기서 가위바위보 하자 아 나 진짜 가위바위보 아 나 진짜 안 늦은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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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아 나 진짜 빨리 나오고 싶어 가위바위보 아 무서워 나 저 웬일이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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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나가네 제일 공포를 못 느끼는 제가 먼저 나가네요 안녕 안녕 안 늦은 거 가위바위보 아 싫어 아 싫어 아 손이 좋아했는데 좀 이득했어 아쉽다 이거 흔들려 흔들려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나는 더 나는 더 진짜죠? 응 나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양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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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우리 불외배 불외배 양아치 양아치 그러니까 우리 그때가 난다 양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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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미치겠네 땀나 저 땀나 진짜 언니 저 큰일 나요 사실 스티워하니 스티워하니 Meyer 스티워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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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못해 발이 아까 힝힝힝 너무 어지러워 하나 둘 셋 넷 힝힝 아 미치겠네 아 잠깐만요 그것만으로 너무 창피하니까 아니 이 손이 이러고 웃는다고 하나 둘 셋 여기는 바로 가문화 거리입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외부가 많이 보이고 진짜 다 헬이 같아 아 순대야 저거? 진짜 커 뭐야? 뭐야? 이걸 어떻게 먹어? 우리 한국이랑 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예요 제 팔만 하네요 이거는 족발을 그냥 가져왔어요 오우니가 될 거 껍데기는 있어요 진짜 크기 다르다 뭐야? 어 저거 뭐야? 이거 혀 아니야 혀? 뭐? 오른쪽에 이거? 나도 안 먹는데 저 코에 코 이거 심장이래 심장 대박 대박이다 대박 자 조금만 하네 신기하다 이거 먹어보고 보면 좋잖아요 네 진찜이 먹는 거 진찜이 먹는 거 아 아니 아 수도 이름 대기 거의 다섯 개? 다섯 개 수도요? 바이 바이브! 바이 바이브! 서울 도쿄 평양 베이징 러시아! 러시아야? 에? 러시아야? 러시아! 러시아! 아닌데! 어디가 수도 아닌데? 서울 도쿄 베이징 평양 그영! 미련! 미련! 서울 도쿄 베이징 평양 워싱티시! 워싱티시! 네! 미국! 미국! 미국 수도 맞잖아요! 벌칙 동생지! 아! 그러네! 너 가만히 있어! 벌칙 마이구! 내가 멈췄어! 뭐라고 하네요? 야! 소유가 얼마가 돼? 소유가 아닌 게 어디야? 승리는 우리의 가! 렛츠! 그만!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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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아니에요! 소유가 하나 먹어봤어요! 으악! 으악! 뭐! 아니고! 뭐야! 신경까지 나와! 아! 나 진짜 소름 돋았어! 너무 형이 길어!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혼자 같지 않아요? 우리 혼자 같은데? 소세지 같아! 햄 같아! 슬라이스 햄 같아! 얼른 나면 수지야! 그! 수지야!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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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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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봤어? 나도! 근데 살짝 조금! 핵같아요! 네가 조금 먹어봤어서 좋은 것 같아! 난 맛있는데? 나도! 이 뭔가 단면을 자세히 안 보면은 그냥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좀 먹었으니까 다른 거 구경해야지! 우리 지금 들어온 지 지금! 안 걸었어요! 와 진짜 우리한테 놀랐다! 그리고 그냥 가게 하나씩 다 들러서 도장 깨기 합시다! 더 많겠어요!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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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커! 헐!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아 여기 세계문화체험관이래! 장기프레임 우리 이제 우리 신생이 같은 층이 있어! 세계 악기들을 다 와 맛있어! 정말 신기해! 진짜 잘 만들었어요! 다들 약간 여러분! 왼쪽 보면 의상이 엄청 많아요! 우와! 아 대박이ibly구나! 투데이프로 tres Lana 마음에 드는 옷을 한번 입어보는 옷들 진짜요? 엄청 신난다! 나 입어보고 싶다! 입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저는 우즈베키스톤에서 춤을 출 때 입는 정통 의상입니다. 아오자이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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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이럴 거면 하지마! 아닙니다! 신장 베트남 옷 입은 엔샤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느카타를 입은 현주입니다. 현주산 안녕하세요! 티벳의 의상을 입은 수지입니다. 너 다 찍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 저기요! 우리 정말 속으로 안 넣었어. 우리 이제 옷을 입었으니까 또 전통 좀 배워봐야 할 거 아니에요? 와, 좋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압살라, 압살라. 압살라.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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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텀블리의 정리를 좀 압살라라고요. 압살라. 혹시 굉장히 예쁘세요? 네. 팔이 벗고 바짝았다. 맞아요. 느릿하게. 우리 손 모양은 뜻이 있어요. 이렇게 붙잡이 들쌍 나오고요. 싹이 나오고. 이제는 잎을 나오죠? 잎. 잎을 나올 때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꽃 싣는 거예요. 꽃 싣는 거예요. 꽃 싣는다고. 꽃 싣는다고. 네. 네. 싹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꽃. 꽃. 꽃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겠어. 아니지. 꽃이 나왔다. 꽃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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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예요. 사랑하는 한쪽, 뻔뻔쳐 내 아래가 좀 뻔뻔쳐 사랑하는 한쪽, 뻔뻔쳐 사랑하는 한쪽, 뻔뻔쳐 사랑하는 한쪽, 뻔뻔쳐 지난주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아... 오... 자... 깊이... 꽃이... 피... 수지야, 머리도 열매를 따먹어 어찌 지고 우리 지는 것만 알아 멋있다 싸게 룩 열매가 났고 돌고 날아갈 것 같아 뱃삭고 벽산이 살수으로 세우 살수으로 세우 살수으로 세우 살수으로 세우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아, 사기꾼이요? 아... 자연주 자연주 라스트 일본인 같아 일본인 같아 일본인 같아 일본인 같아 민현생 migrants 남은 내 한 번에 받는 꼬이카 어? 갈취 안돼요 안돼요 큰일 있었나요? 안돼요 못 치고 못 치고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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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가 좋네요 뭐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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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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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대박이다 뭐야? 이거 돌려먹는 거 진짜 빨리 해보고 싶었어 그쪽으로는 그쪽으로 안 가셔도 돼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여기 아니고요 냄새만 맡으시고요 이거 대박이다 이거 뭐야?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게 너무 내 취향이야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다 중국 음식점에서 볼 수 없는 비주얼들이야 맞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드세요 훈진이 훈진이 아 뜨거 좋아했어 내 취향저격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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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저희가 그래도 언니들인데 또 음식을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이걸 돌려서 언니가 먹고 싶은 거로 하나 지목을 하고 그게 언니 앞에 오면 먹는 거로 합시다 거바라고 해서 시작할게 할게 시작해줘 시작해줘 가벼워 준비 시작 따라라라 편의점 싫어냐고 한나 이거 먹는거지 한나 이건 먹는거지 네? 마지막 아쉽게도 수지 앞으로 왔기 때문에 수지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NC 언니도 한 번! 저는 가지! 포격적이야 이거. 많이 돌아갈 것 같은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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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이 아니에요. 잠깐만! 더 돌아요! 대박이었죠? 대박이었죠? 이거 이렇게 됐지? 됐어요. 오! 진짜 아무책에 넣었어. 간이 진짜 맛있다. 마지막 기회를 이제 드릴게요. 의진이 가자! 가자! 1편단신아 꼽으러 올게. 준비! 시작! 여기 있네. 살짝! 살짝! 이거 약간 가능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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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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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홍일이 씨. 와, 승희야. 나 멋지지? 오오오. 맛있어, 맛있어. 진짜, 잠깐만요. 좀 식은 물. 뜨겁지? 안 뜨거워? 오오. 아, 뜨겁지? 뜨겁지? 뜨거운 물이 없어, 주려고 그래. 음!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아, 난 가지야 진짜. 육즙이 너무 뭔가, 나오고. 정말, 정말 색다른 이색 경험을 한국에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안녕!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유니유니 유니티였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행복했어요. 트와이스가 드리는 시청자 키드, 문제 나갑니다. 트와이스 노래 제목이 아닌 것은? 1번, What is up? 2번, Signal. 채널. 3번, 트와이스. 정답을 맞추시면 싸인씨드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어제 와도. 내 사랑은 이제 피 영원한 바람에 실려 날아가서 별이 되어 저기 떠 있어 너만 자꾸 떠올라 너만 자꾸 생각나 셀 수조차 없는데 맘하니 넌 는 맘하니 넌